여보세요. 여보 아닌데요. 뭐야 할머니에요. 너 어디야. 나 지금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그 때 학교에서 했던 예쁜 분 맞으시죠. 선배 주세요. 내가 좀 해주세요. 주지 말고. 여보세요. 선배 그만하시고 달라니까요. 맞았어? 아직. 너 뭔데 우리 먼준이 때려? 몇 평평이야? 어디다 솟을 때 들을게. 아 씨발 이쁘다 이쁘다 했으니까. 막 끌게 하네. 니까짓게 돌면 어쩔 건데 씨발. 니 걱정이나 해. 나 지금 손에 영장 들었거든. 저기. 저기. 그쵸?